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시간 잘 지내셨죠?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새가족 교육을 매주 이 자리에서 진행하면서 우리 새가족 분들이 너무 귀하다. 사실 안 올 이유가 더 많지 않으세요? 굳이 올 이유보다 안 올 이유가 더 많으실 것 같아. 난 아파서, 바빠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안 올 이유를 들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 저 정도면 못 오겠다 싶을 건데도 오셨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희 예원교회의 만남이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와서 앉아있는 체질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건 그냥 단순히 강의 하나 듣고 가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답을 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보거나 내 시간을 내주는 손해보는 시간 절대 아니고요. 그 어떤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그 문제의 또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삶과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함께 좀 말씀을 받을 건데요. 제목이 조금 특이해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여러분 모든 용어들이 다 나서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들어봤을 거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시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도 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갔더니 싸움을 가르치더라.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끼리 막 결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체, 이따 사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탄 마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신앙생활이 뭐야? 성경 열심히 있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뭐야? 하면 이건 딱 내음절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에베 소설을 줄여서 에비라고 적고요. 6장 12절 말씀. 우리 성격 구절이 그 밑에 있습니다. 제목 밑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네, 아미라. 아민. 자, 우리의 씨름. 우리 민속 연기인 그냥 씨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씨름도 보면 몸과 몸이 바로 팍 붙어서 씨름을 하잖아요. 전쟁은 이만큼 떨어져서 총칼 쏘잖아요. 그런데 씨름은 몸이 막 붙어요.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멀고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바로바로 붙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사람 어떤 사건 그런데 혈과 육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사탄막이라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실 건데요.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있고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는 것은 믿으세요? 아, 그거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스스로 살해하는 그런 자살공화국이잖아요.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1위거든요. 아주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어서 끝날 거면 사실은 그냥 다 그렇게 죽으면 끝나겠지만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건 보면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돼지랑 달라요. 그래서 간혹 우리 반려견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새가족분들이 계세요. 진짜 제가 딱 신방을 갔는데 여기다 기도 제목을 딱 놔두셨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강아지 OO이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딱 썼어요. 그런데 너무 정말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이러면서 막 안고 다니시는데 개는 천국 못 가요. 이러면서 이분이 시험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쁘죠. 저도 15년 동안 뽀삐라는 똥개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진짜 사람보다 나아요. 그 충성도와 그 동기 없는 그 순수함과 정말 가족 아무도 안 반겨도 개는 날 반기거든. 제가 개를 보면서 참 인격을 배운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개지만 이 개조차는 사실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왜요? 뭐가 달라요? 사람하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영혼까지 죽지는 않아요. 육은 죽어요. 그래서 한 줌에 흙이 되고 죄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로 나눠져서 가게 되어지고 동물은 육신적인 호흡은 딱 끊어져요. 그러면 그냥 한 줌에 정말 흙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진짜 한 줌에 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호흡만 있는 것이 동물이고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늘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동안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봤던 거를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자나 어떤 사고를 봤을 때 말세야 저 나쁜 놈 세상이 너무 무서워 저 사람은 정신병인가 봐 보통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거를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지 정말 사단이 그 사람을 갖고 장난질을 쳤다라든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연결을 잘 못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거를 영적으로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스토리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연결이 일평생 딱 세 번이에요. 아기 때 교회와서 유아 세례를 받아요. 목회자가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주거든요. 물 뿌려질 때 한 번 와.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결혼할 때쯤 교회와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면 잘 살아. 미국풍 속상 쌀을 한 번 딱 뿌려줘. 그리고 또 교회 떠나서 신화생활 안 하고 살다가 죽을 때 내 장례식 때 그때 나는 못 보지만 어찌 됐건 장례 치러질 때 흙 뿌려지지. 흙 뿌려지지. 관 위에 흙 뿌려지고 덮어야 되잖아요. 물이 뿌려지고 쌀이 뿌려지고 뿌려지고 이렇게 해서 일평생 교회는 딱 세 번 와. 세 번. 그래서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로 어 그래? 세 번만 와도 구원받을 수 있어? 글쎄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동안 30년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솔직히 아니지만 어찌 됐건 그런데 교회는 다지지 않으면서 이름만 교회에다 걸어놓고 종교란에 크리천이라고 써요. 다른 종교 쓰는 것보다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 믿음 좋은 크리천이야. 이런 사람들은 응답 잘 받아.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뭐야 이거. 자기 유익 따라 그냥 어쩌다가 한 번 오고 말고 자기 편리대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주변에 보면서 이런 뿌려지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좁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조롱을 받고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교회가 받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게 막 1년 2년 길어지니까 이제는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가는 게 불편해졌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문을 수천 개가 문을 닫았던 것도 사실이고 자 여러분들 뿌려지는 기독교인들 오늘날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이런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원교회라는 교회당은 오늘 여러분들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원교회라는 교회당을 30년 다니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닌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의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내가 받는 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럴발이 그냥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 되고 성당 열심히 다니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세 번 가고서는 나 공부 잘했어요. 뭐 이렇지 않잖아요. 학교를 갔으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하듯이 교회도 뿌려지는 기독교인처럼 그냥 몇 번 내 유익에 따라 몇 번 땅을 밟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고 응답을 받지는 않아요. 제가 무조건 열심히 다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방향이 맞는 신앙생활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믿는 기독신자들도 정신병 들리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 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인 저는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인데 하나님하고 그래도 직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 많이 받거든요. 기도하면 제가 아픈 사람 죽을 뻔한 사람 몇 번 살렸어요. 진짜 오늘 내일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6명 살린 적도 있어요. 가서 기도해줬는데 일반 병실로 가가지고 지금 잘 다니죠. 장례 다 준비하고 손발 다 식어 가는데 제가 살리고 온 적도 있어요. 이런 저는 질병이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목사인데 그도 예수 믿는데 저는 교통사고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새가족들이 믿음이 좋으셔요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 암 걸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돈이 많게끔 이런 교회들이 이상하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병도 다 낫고 돈도 엄청 없던 돈도 생기고 문제 있냐 다 사라진다 어 그래 그 말 듣고 왔는데 지금 5년째 내 문제는 더 커졌어 한 5라는 문제 갖고 왔는데 지금 예수 5년 믿고 10이 됐어 에이 이 종교도 아닌갑이에요 그럼 난 다른 종교 갈게요 그리고 대부분 뭐라 그러면 나도 교회 다녀봤거든요 다 저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저희가 전도하러 다니면 다 크게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다 보면 질병 떠나가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경제관 속에 정말 제대로 삶의 규모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때부터는 돈도 주세요 근데 내가 복권 당첨했는데 이거 금방 다 사기 처먹고 잃어버리고 경제 규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1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그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식한테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린아이한테 1억 딱 투척해서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돼 아직은 삶의 규모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부어주시면 이 자식이 그것 때문에 망할 길로 가는데 그거 부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때는 나는 10발에는 하나님은 100을 부어주실 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내 수준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오면 하나는 복 내놓으라는 거야 왜 멱살 잡고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안에 문제 해결해달라 그랬죠 왜 두 달 동안 문제 해결 안 돼요 에이 하나님도 별 수 없으래요 하나는 우리 종인 거예요 나 급해요 일주일 안에 빨리 해결해 놓으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그렇게 사기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예수님 당시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죠 안진병이 뻐떡뻐떡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났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무리들이 우르르 따라다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야 병 났더라 야 예수님 믿으니까 뭐 좋은 일 생기더라 사실은 어떤 다 동기들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뭐야 난 솔직히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예언께 온 건데 그것도 아니었어 야 이거 초반부터 힘 빠진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새 가족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렇게 믿음 좋아서 오시겠어요 솔직히 저도 수십 년 걸렸는데 처음부터 막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막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난 새 가족이 너무 믿음 좋으면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처음부터 막 나는 믿음이 너무 좋고 막 저놈 막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새 가족은 있을 수 없어요 다 동기 갖고 와요 몸도 아프고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음을 복받는다니까 내 자녀 문제도 좀 해결하고 싶고 제가 시급한 내 사원 문제도 좀 해결하고 싶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 그 동기 갖고 오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그게 안되면 이제 실족하고 다른 교회 가봐야 되고 이제 결국 하나님 자체를 다 부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 왔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오세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내가 발견되어지고 아 그럼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 조금씩 조금씩 말씀하셔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응답도 오는 거지 나는 변할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부어줬어 이거는 제가 일단 사기 콜순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차피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고 어차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 몇 달 사이에 해결 안 해준다고 막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되게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는 게 사실은 더 빨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계세요 그 바람 속에 일반 은총 속에 우리가 어차피 농작물들이 자라서 오늘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몸을 다 만들어서 이게 마대도 휘어져 코털 하나 없어도 안 되고 눈썹 하나 없어도 안 되고 속눈썹 하나 없어도 다 먼지 들어가고 난리나 지문 하나 없으면 큰일 나 이 마대도 하나도 꼽혀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몸 자체가 재볼 때는 신비예요 예 그냥 알아서 뚝딱뚝딱 자동차가 부속품들이 뚝딱뚝딱해가지고 만들어졌다 로봇트가 저 종교한 로봇트가 저절로 진화돼가지고 착착착착 지들이 맞아가지고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이 얘기하면은 에이 저 목사 바보 다 그러실걸요 어떻게 로봇트가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종교한 로봇트가 하물며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종교하지 몰라요 저희가 저희 몸이나 장기들이 다 숨겨졌어서 그렇지 저는 우리 몸을 하나만 봐도요 너무 신기해 정말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여기서 뭐 하나 혈관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완전히 난리나잖아요 여러분 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여러분 자체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애 열 달 품고 났다고 해서 그 손톱을 만들었습니까 내 아이 머리카락과 심장을 만들어서 애를 낳아봅니까 그냥 품었다가 나는 거 정도지 부모지만 하나도 우리는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자도 정신병 걸릴 수 있고 믿는 자도 질병이 노출될 수 있고 믿는 자도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영직인 분별력이 와요 그래서 사기당할 상황이지만 어 저거 사기꾼이다 라고 해서 속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는 올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당해요 그런데 누구는 100명이 다 사기당하진 않아요 어 저거 사기친다 분별력 있으면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은 사기꾼이 안 찾아오고 질병이 안 찾아오고 그러진 않아요 똑같은 문제는 오지만 내가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장악하고 정복해버릴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해요 누구는 질병 문제와서 에이 있던 믿음까지 까먹고 교회 떠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질병까지 떠나가는 축복까지 받아요 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더 나고자가 되고 누구는 그걸 발판 삼아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똑같은 문제와도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승리할 건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실패자가 될 건지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제가 오늘 왜 여기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시험되는 기독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라는 대로 이제 그만 먹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왔는데 교회는 여러분 절대 천사들이 있지 않아요 목사인 저는 천사일까요? 아닐까요? 천사와 같은 입품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교회 와보니까 와 주차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교회 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더니 더 못됐어 이상하게 돈 사기 처먹고 인품도 엉망이고 자기들끼리 욕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더라 사람 관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언께 와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여기 왔더니 여러분 지상천국이고 모든 게 다 좋고 사람들이 다 천사고 그런 기대치를 아예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에이 다시는 대통령 만나러 안 와 하고 가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주차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 일은 오히려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겠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왔는데 명의를 만났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고 그런 약을 만났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너무 불친절해 의사도 실력은 너무 좋은데 의사가 인품이 안 돼 있어 막 좀 무뚝뚝해 에이 나 이 병원 안 와 이럴 분 없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내 병 나서야 되거든 여러분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교회 오시다 보면 다 천사들 아니에요 그나마 저는 예수 믿고 이 정도 인품이 됐어요 저는 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을 보면 그래 저 사람은 시커멧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한 회색 정도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다 예수 믿는 사람 흰색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답을 얻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면 그 다음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본론을 놓치면 안 돼 서로적인 거는 그냥 냅둬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겨 일러 하나님 저 인간 좀 손 좀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내 길 갈게요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원교회 와서 이렇게 뿌리 못 내리시고 가시는 분들 보면 속에서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알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최고예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 돌아서 오셨잖아요 진짜 어려운 시간들 다 거쳐서 오셨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막은한 불안감도 있고 지금 해결하지 못한 미결의 문제들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답을 찾으셔야지 다른 데는 답이 없다는 걸 제가 방황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제대로 지름길을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아닌가 비어 뭔 식당에 이렇게 줄을 많으셔 아니요 내가 돈 없어서 이런 데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데서 받으면서 서로적인 밥 때문에 본론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노파심에 앞으로 신화생활하면서 여러저런 보기 싫은 꼴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갱신할게요 저희들도 조금 더 새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로 제가 늘 그 교육을 시키긴 하지만 저희들도 부족해요 저희들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면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맛을 보는 신화생활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교환에도 없는 말을 내가 왜 또 떠들었나 몰려 제가 그냥 이게 늘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적 실체인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아니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야 그 축복 얘기만 해도 끝도 없는데 야 교회 오니까 막 사탄 얘기하고 야 무섭다 야 이거 뭐 이상한 막 김기동 귀신 파마 이단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에서만이 이 중요한 영적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뭐가 기쁘면 여러분들한테 이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이런 거 별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요 이쁘게 살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막 기도는 하게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나는 미치겠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미치겠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그래도 내 인생에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치연한 삶 속에 답을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씨의 사탄 저도 축복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인 실체인 사탄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지금 담 넘어 들어가는 그 도둑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목격자는 얘기해 줘야죠 누군가 여러분 지갑을 쓰레해 가면은 소매치기야 라고 얘기해 줘야지 본 사람은 얘기해 줘야죠 우리는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아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뜻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같은 뜻이에요 헬라오냐 히브리오냐 그 표현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이간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간하고 강교와 관계를 이간하고 나눠버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나눠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열의 역사들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다 나눠놓는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분열과 막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하면 우리 보통 이런 여름의 호론물들 보면은 막 피 흘리고 흰 소복에 막 머리 풀르고 막 구천에 떠도는 막 한을 못 푸는 이러면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사람이 한 못 푸고 가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는 않아요 귀신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대장 대장이라면 귀신은 쫄병이에요 쫄병 쫄병 그래서 대장이고 쫄병이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단수를 써요 단수 그런데 귀신은 복수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막 수십 명의 귀신이 들어온 사람은요 남자 장정이 붙어도 여자가 여자 한 명이 귀신 들리면요 남자 장정이 붙어도 다 이겨내요 물리쳐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복수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죽어서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 하는구나 오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선악가 범죄라고 해서요 이 사탄은 언제 가장 먼저 출연을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선악가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요 과일 하나 따먹도록 유혹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따먹는 과실용이 아니에요 선악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가 인간이구나 인간은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문에 행복하구나 기억장치로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영역인 그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불신 중에서 선악가를 따먹게 되어지거든요 이 선악가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하신 거 아니 내가 선악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럼 아담 하와 문제지 뭐 나까지 죄인 취급을 해요 대표성 원리 와 우리 세 가족분들 너무 수준 높아요 이거 저 신학교 가서 배운 거거든요 대표성 원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생각하면 돼요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의 승리가 한국의 승리가 되듯이 아담의 범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모든 인류의 시조를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가 따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직접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가를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의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그대로 정가가 되어집니다 저는 채수장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채시시고요 할아버지가 채시셔요 우리 가문이 채시 가문이에요 태어나고 봤더니 제가 채시래요 제가 선택할 권리는 없었어요 태어났더니 채시고 오형이래요 저는 황인종이라 한국인 될 마음은 없는데 태어났더니 또 한국인이래 그럴 수 없어 난 한국인이 아니야 나 바꿀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더니 그렇게 태어나버렸어 여러분 대표성 원리예요 난 아담의 후손 아니야 나는 선악가 구경도 안 해봤어 난 제외 내 그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표성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죄가 그대로 후대의 후손 후손까지 전가가 되어집니다 자서 사단은요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거든요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하늘로부터 전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공중거실을 잡았고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활동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예요 어? 사탄은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왜 빛의 천사야? 너무도 그럴싸한 거로 우리를 속여요 너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줄 수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오지도 않는 돈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사업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 줄 수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탄은요 육신적인 축복 주면서 영적인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뺏어가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서 뭐 하나 딱 걸리면 사람들이 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 내가 굿했더니 내 문제 해결됐어 오케이 그럼 무조건 내가 부적 쓰고 굿하면 다 해결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 큰 문제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곳으로 해야 될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눈 가리고 앙식이라니까요 사탄은 주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축복을 뺏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강명한 천사로 너무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분들은요 되게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자체가 왜 과학과 이성이란 잣대로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하나도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과학과 이성 위에 있어요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춰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동정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동정녀가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냐고요 과학과 이성으로는 절대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기적과 신비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앞뒤 표지만 남는다라는 정도로 성경 자체가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과 상식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하나도 믿어지시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정사, 정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하고 부신앙, 안 믿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계시면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빨리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한데 나하고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건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실패 경험을 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외로움들 또 피해의식들을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도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실패할까 봐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할 힘도 없어 그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그냥 또 살아 그래서 우리 속아도 속은 줄 몰라요 사탄이라고 해서 여러분 뿔 대고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속일 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너무도 내 성장 배경 속에 또 우리 가문의 배경 속에 내가 성장 과정에 받았던 상처들을 갖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계속 아프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화전을 쏘아 대며 신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회에서 집사직분까지 받았지만 20대 초반부터 30년 넘게 그러니까 이게 50대 초반까지 귀신에게 시달렸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분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30년을 귀신한테 시달렸는데 이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 그 가문을 보니까 형제들 역시 제사 지내고 희귀병에 공황장애에 우울증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데 영적 사실을 몰라요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정치적으로 아픈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게 다 잘못됐다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있는 질병도 물론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차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어? 이 말 차마 못하니까 끙끙대면서 30년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그분한테 답을 안 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세 가족분들 우리 예원의 성도님 중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 되게 많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시대 흐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이제 축복인 거예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답을 못 준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탓하기 전에 올바른 교회와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양들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 양을 이끄는 목자가 올바른 길로 끌어줘야지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사꾼 목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 한 명을 볼 때마다 11조 1명, 11조 2명, 헌금 3명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럼 100명이면 목회자 먹고 살 국리하고 100명이면 재정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돈 벌이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잖아요 교회는 올바른 복음,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야, 네 집에 지금 강도가 넘어가 네 인생을 존먹는 강도가 있어 그 강도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 강도는 쫓아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너네 집은 잘 되는 집이야 사업 잘 되니까 너네 집은 무조건 행복한 집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탄 중요한 비밀을 오늘 알고 가시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을 다 사탄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독에 빠지고 가정에 되도록 문제가 오고 아파하는 부분들 다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아유 저 중독에 빠진 저 술꾼 저 남편 저 마기 싫게 이러면 안 돼 내 남편아 내 술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 마기 예수님 이름으로 꺾어주세요 저 사람이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적 상태를 불쌍히 보셔야 돼 옆에 그냥 술이 있었으니까 술을 잡은 거야 아이들은 옆에 게임이 옆에서 가장 술보다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게임이 접하기 편하니까 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술을 좋아해서 술 중독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좋아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스트레스가 있어 너무 힘들어 찾다 보니까 그게 그냥 술이어서 술을 먹은 거지 술을 사랑해서 중독이 되진 않아요 상상 우리는요 왜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술하고 도박 중독자들하고 싸워요 저 중독 공부할 때 보면요 야 너는 술 몇 병 먹다가 여기 왔냐 나는 도박하다 왔다 야 도박하면 집 몇 채 날린다 야 나는 이래봐도 스케일이 큰 사람이야 이래요 야 그 소주 몇십 병이냐 나는 집 몇 채다 이러면서 또 중독자들끼리 싸운다요 거기 기선 싸움이 있어 머리 좋은 거지 여러분 도박 중독해서 남 돈 털 정도면 머리 좋으신 거거든 그 중독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유 하여튼 마음 아파 네칸 네칸 그 중독자들 참 그 가정들은 다 무너져요 가족들은 진짜 죽는다니까요 냉정한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도박 사랑은 냉정한 사랑 500만 원 빚 갚아주면 내 자식 살릴 것 같아서 그거 부모가 갚아주지만 믿는 구석 있으면 또 천만 원짜리 도박 또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그게 50만 원 빚이라도 부모는 갚아주면 안 돼요 냉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 살리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저희 가문에서 겪어봐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 어쨌건 화전을 쏘아들면서 신자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해도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거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열심히 와서 앉아있는 사람 문이만 기독신자 사람 뿌려지는 기독교인들의 수준이면 제가 볼 때는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니려면 그냥 말고 이 귀한 시간 쪼개가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려 그냥 한 번 뒤에 올인회성이랑 내 시간 관리하시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탄은 어떻게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나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의 중심이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이야 나 우선이에요 나 물질 중심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탄이 주는 물질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때에 무너진다니까요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해야죠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물질 앞에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칼부림 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속과 점술 우상문화를 살아가요 희한해요 21세기 우주과학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무속 점술문화는 계속 수십조로 급증을 하는 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요 우주선 우주선 타고 우주선에 탄 우주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사진을 우주선 안에 붙인다 그러잖아요 왜그러면 미지의 우주공간 날아갈 때 인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 그 증표를 붙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희한하죠 여러분 21세기 우주시대에 무슨 자기가 섬기는 종교 사진을 붙인다 종교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자 점술문화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우상문화라는 것은 뭐면 뭐 어떤 종교라든지 내가 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뭔가 하나 섬겨야 돼 인간은 영정 존재이기 때문에 뭘 섬기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DNA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물 떠놓고도 빌어야 돼 당산나무 아래에서라도 불어야 돼 해달 돌 보고라도 빌어야 돼 어떤 형상을 만들어놓고도 빌어야 돼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뭔가 영원한 걸 사모한 걸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냥 돌 보고 빌어야 돼 당산나무 보고 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상문화에 빠져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 우울, 도피, 집착, 성격장애, 중독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다 장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 이 쓴뿌리 상처 갖고 우린 그대로 성장한다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더한 자식이 나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인풋 아웃풋입니다 들어간 게 나옵니다 육신의 문제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든지 우한지구 끊임없이 오고요 내세 문제 이 땅에서도 치극치극하게 지옥처럼 살았는데 죽어서도 이제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 내 영적 상태 우리 가문의 상태가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대물림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축복이 대물림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던 인생의 전철을 내 후대는 곱하기 77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집센 부모 밑에 더 고집센 자식이 나와요 중독, 이혼, 자살, 바람피우고 폭력 가정 등등등 단명하는 가정의 이 저주들이 희한하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 아빠처럼 도박하기 싫은데 왼손 잘랐는데 오른손으로 도박을 하는 자녀를 제가 봤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나는 50은 넘기고 싶은데 할아버지랑 그 위에부터 계속 할아버지부터 49세 50을 못 넘겨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랬는데 내가 마흔아버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런 모든 저주의 대물림이 예수 믿는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이거 얘기해줘야죠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가 이것만 얘기해주기에는 이런 너무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 요양원에서 예수 믿고 가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이런 시간부터 와서 왜 앉아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빨리 이 축복을 먼저 취득하셔야지 내가 사는 동안 이 축복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야지 복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속으로 항상 나는 교회 욕했어요 아이고 돈 있어야 예수도 믿는 게야 내가 이랬다니까요 돈 없는데 헌금 안 하는데 그래야지 복 준다는데 그래 나는 헌금도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교회 탈출했다니까요 대학교 4학년 때 이걸 누구도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복 받는 기준은 여러분의 선행 공로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내가 아직은 천원밖에 헌금하고 싶지 않아 천원 하셔 마음에도 없는데 만원하고 나중에 교회 떠날 때 내가 낸 헌금 주세요 찾아가는 분도 있었어 실제로 그럼 교회대 냈나봐 그분은 하나님께 낸 게 아니었나봐요 내 돈이니까 아까운 거지 기부적선 하지 마셔 하나님 그게 가난하거나 그런 분 아니셔 내 마음에 아직은 천원도 아까워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예쁜 자식 아니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예쁜 거예요 이 자식이 꼴통이고 말썽풀여도 내 자식이라서 귀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요구하는 그런 악덕기업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네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무 내가 마음에 한 번도 못 누렸던 평안이 오고 못 자는데 내 불면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원교회 와서 열심히 믿어보려 합니다 열심히 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셔 늘 정선 단위 목사님이 왜 열심히 라는 말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셔요 그냥 누리죠 말씀 듣고 거기서 또 내가 행복하고 한바탕도 웃고 그때는 마음도 좀 안정되고 평안해져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2년 3년 지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때 봉사하고 싶으면 그때 봉사하셔도 되고 그때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 꼭 헌금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나 3년 뒤에 할라요 또 그러지는 마셔 오늘 할라 갖고 온 돈은 또 하셔 또 이상하게 듣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술 담배도 괜찮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일대 총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예일대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청구석 어디 그냥 초등학교 하나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그 얘기했잖아요 왜 청구원 보장받고 가니까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으면 좋다 와라 이러면 교회 갔더니 술 담배를 권장하더라 이렇게 또 가신 분들이 있어 앞뒤 다 잘라먹고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 뒷장에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소 우리는 다 남자의 우선이에요 남자의 씨로 잉태가 됐어요 저는 채 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여자의 우선인 것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우선 마리아를 태일을 통해 태어났지만 마리아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룡으로 잉태가 돼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우선 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저 운전할 때도 영적 싸움 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저는 운전 잘할 거지만 그래도 나와 상관없이 앞뒤로 치고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도 주셔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흑암 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주세요 그 얘기해요 요즘 막 그 신림동 공원 사건 보세요 막 대낮에 막 성폭행 일어나고 막 무서워가지고 요즘은 길 가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뭐 할 때 항상 흑암 꺾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절 사단막이 틈 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그 사탄을 꽁꽁 묶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영적 싸움을 너무 먼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스토리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이 삶 속에 사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돼요 일주일 교회에 와서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면 한 주간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나는 격주밖에 못 와요 그럼 격주 올 때만 예수님 만나고 못 올 때는 못 만나실게요 안 되시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찾아온 문제예요 사탄이라는 이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해서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갖고 장난질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났으면 오늘 하나님 만나셔야죠 죄 문제도 깨끗이 씻어버려야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더 센 분을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채수정 목사처럼 채수정이라는 이름과 직분이듯이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직분 이 그리스도는 정말 멋진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떠난 걸 만나게 해주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떠난 걸 만나게 하셨고 죄라는 것은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버렸어 예수님의 피가 최고의 지우개예요 죄를 다 지워버려 사탄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으로 타는 사탄을 이겨버리셨어요 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시면 하나님 떠났지만 오늘 만나고 나가셔요 죄 문제 해결받고 나가실 거고 사탄 손에서 빠져나와요 오히려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